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책이에요? 공책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2번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3번 모자를 언제 샀어요? 모자를 언제 샀어요? 4번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다음을 듣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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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6번 여보세요 김수미 씨 좀 부탁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번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 딸기 케이크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 딸기 케이크 주세요 9번 9번 이 소포 이 소포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10번 요리책은 어디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리책은 어디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손님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몇 시에 학교에 가요? 10시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학교에 가요? 10시에 가요. 12번 민수 씨, 요즘도 수영해요? 네. 그리고 테니스도 배우고 있어요. 민수 씨, 요즘도 수영해요? 네. 그리고 테니스도 배우고 있어요. 13번 마리 씨 고향은 지금 겨울이에요? 아니요, 여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마리 씨 고향은 지금 겨울이에요? 아니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은행은 지금 겨울이에요. 14번 1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저 커피숍 뒤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저 커피숍 뒤에 있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뭘 드릴까요, 손님?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릴까요, 손님? 김밥 하나 주세요. 16번 비가 오네요. 우산이 없는데... 그래요? 저하고 같이 써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오네요. 우산이 없는데... 그래요? 저하고 같이 써요. 잠시만요. 저하고 같이 써요. 역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